배우 추후 모막제는 신이가 선발될 끝났는데 역시 이상식이겠죠?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노래 부른 아홉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변 자료를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출연이신 분들은 무대로 한번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월드컵에 와서 금메달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손 딱 흐들고 나오시네 오늘 노래를 하시는 성함이 좀 어떠세요? 네 너무 배우씨를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무대에 오늘 서니까 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기 무려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습니다 네 떨리시죠 보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금상입니다 네 금상은 사다보면 한국 예술이 중요한데 네 한국 가수협회의 오용룸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촬영하니까 MC를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앞으로 네 오늘의 금상입니다 네 오늘의 금상 네 오늘 배우님의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김형선님 마지막 예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다음 주변자는요 네 김형선씨의 무대입니다 마지막 일세라는 곡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김형선씨 무대에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ylan 네 축하 오늘의 하루 지옥 아 빛밤 삽붙지 오늘의 하루 지옥 아름다운 흥행하시고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치 산책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치 내 입술 와! 치고 치고! 네 감사합니다. 김양선 씨 마지막 입술을 들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